최근 글로벌 경제는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이러한 자국 보호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그 마지막 보도에 조형근 기자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우리 완성차 업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아직 제조공장이 없는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70% 정도의 차량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테슬라도 쿼터제 상한치에 다다르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전기차 전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전기차 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었다는 문제로 규결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파이가 줄어들었을 때 마켓 쉐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타겟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규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지 시장 환경과 다양한 규제에 맞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내에서 현지 거점을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럽 기업과 구축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결과적으로는 유럽의 이러한 규제에 발맞춰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현재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시장에서 관련 유럽 업체들과 공동기술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업계와 함께 전 세계적인 자국 보호 정책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차가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해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해당 국가의 시장 장벽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노력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친환경 차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머니투데이 방송의 특별 기회 그린스마트 전기차 전성시대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영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